라운드의 지난 이야기 얘들아 우리 합주실 계약됐다 짐들 챙겼나이 그 다음에 나의 인생템션한테 일구 인학자나 가져가야지 난 이거 봐나 이게 매직기라는 거지 나 내는 먹기 싫어 맥주장 텐트쟁은 이놈 없나? 난 너는 먹기 싫어 오늘도 평화로운 우리들의 동거생활 라이프 온 데이식스 등짝팍 야 도훈아 너 지금 조냐 잠이 와 어떻게 그래 나 여기 합주실에서 이틀 밤이나 샜다 그리고 마이 홈 마이 쉐어 하우트 가고 싶어요 나도 우리 도훈이 많이 피곤한가본네 저기 텐트에서 좀 TV 차렴 역시 영예 닌 참 다정하네 그럼 저기 말고 잠깐 집에 갔다면 안되나? 음 안돼 에헤이 윤도훈씨 우리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도훈아 우리 지금 곡 만들고 있잖아 아주 중요한 베리 임포르탄트 모멘트 오케이? 임포르탄트 집중합시다 오늘 명곡 탄생할지도 몰라 꼭 가스 그래 내 이럴 때가 아니다 정신 똑디 차려야지 안되겠다 이 중요한 순간을 내 다이어리에 적어놓까스 볼펜이 어딨지? 아 이 빨간펜으로 오늘 합주실에서 영연히 재영이 성진이 원필이랑 노래 를 보기 자랐다 도훈아 아니 지금 너 우리 이름을 빨간색으로 적은 거야? 진짜로? 어? 빨간펜이 왜? 내 이것밖에 없는데? 오호 빨간펜이라 옛날에 빨간펜으로 이름을 적으면 운이 안 좋아진다는 말이 있긴 했지요 뭐야 이거 무슨 색이야 몇 마리 어디 있습니까? 아니 옛날에 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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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옛날이야? 언제까지 옛날이야? 아니 한번 들어봐 나 고등학교 때 축제에서 말이야 마리야 와 우리가 진짜 축제 무대에 오르다니 실화냐? 근데 원필아 너 아까부터 좀 초조해 보인다? 아까 명단에 응 이름 적을 때 급해서 빨간펜으로 적었는데 아 괜히 찜찜하네 어 그래? 에이 난 또 뭐라고 신경쓰지마 너는 그냥 건반만 잘 치면 돼 잘하잖아 어? 우리 차례다 네 이번 순서는 우와 우리 축제 하이리티 존 최고의 듀오 피리현이가 부릅니다 기억의 습작 안녕하세요 피리현입니다 그럼 노래하겠습니다 둘 셋 이젠 버틸 수 없다고 휑한 웃음으로 내 어깨 기대어 눈을 감았지만 잠깐 좀 불길한데 나에게 말해봐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뭐지? 건반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적인 느낌? 철없던 나의 모습이 얼만큼 어 어 내려간다 어 어 어 아니 이럴 수가 꼰반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아 제 마음도 콩 내려앉아버리고 말았는데요 너무나 아쉽지만 피리현이의 무대는 여기까지 끝 네? 안돼요 저 바닥에 앉아서라도 할게요 이대로 끝날 수 없어 안돼 에이 설마 받침대가 그냥 망가진 거겠지 그래 그냥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딱 된 거지 아니라고 진짜 내 인생에서 건반에 주저앉은 건 진짜 진짜 처음이었다고 그게 어떻게 우연이야 분명 빨간 펜 때문이야 윤도운 너 빨리 그거 지워 그래 뭐 알겠다 귀여웠다 됐지 I don't understand I don't understand I don't understand 근데 여기 나무는 뭐야? 아 그거 내가 가져왔어 이거 키워보려고 아 그렇구나 잘 됐네 근데 어? 응? 왜 노크를 해? 너네도 이거 몰라? 모르는데 아 이게 원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계속 이렇게 나무한테 노크하는 거야 나무에 사는 영혼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지 아 아 트리 소울 뭐라고? 영혼이 산다고? 이 소울립 어 좀 무서운데 야야야야 이게 다 우리 노래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나무야 나무야 잘 부탁해 그래 그럼 다들 일단 하자 두드려 자 이제 그만합시다 근데 사실 나도 꾸드리기는 했는데 나는 이 징크스 뭐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냥 신경 안 쓸란다 역시 우리 성진이 쿨하다 진짜 쿨가이네 너 그럼 이것도 안 믿어? 이런 말 있잖아 귀신 이야기하면 거기에 귀신 온다고 자기 얘기 들으려고 김홍필 그만하자 여봐 여봐 재영이도 귀신 믿잖아 성진이 너 이것도 안 믿어? 귀신이 뭐 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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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박귀신 김귀신 다 와봐봐봐봐봴 뭐 이리 말하면 뭐 오긴 오나 참 웃기네 일단 나는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온다 참 나 귀신이 어디 있다고 웃기네 귀신이 뭐 기가 있어야 귀신이가 부른다고 보게 우아니? 잠깐 우아니 이것은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곤 음 이게 뭘까요 등골이 싸늘해지는 이런 느낌 싸늘하다 설마 하이 하지마서 아닐거같은데 귀신없어요 귀신없음 귀신 니 아니고 광고라네 귀신이라 했냐 안민든다면서 니는 왜 쓸데없이 밖에서 또 하고있노 난 추울 때 이러는데 난 추워서 떨고 있던 건데 빨리 나오기나 해 알겠습니다 재영아 그 나무 어디 갔지? 갑자기? 성진아 뭐해 박성진이 나무를 두드려 너 이런 거 안 믿는다며 아니 그냥 손이 심심해가지고 한번 해봤다 윤도우씨 다리 떨지 마소 복 나갑니다 아 또는 아야? 나 그냥 나갈래 에헤이 윤도우씨 문질만 밟지 말라고 복 나간다 저기요 거기 계시지요? 저희가 합치실도 새로 왔는데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게 근데 영연아 쟤 왜 저래? 화장실에서 무슨 있었어? 형은 왜 그래요? 아니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? 우리 노래가 아주 잘 되려나 보다 연습이나 하자 두ör더 세일 아 뭐야 문 뭐야 갑자기 열렸어 진짜 귀신있나봐 우리 빨리 잘 되자 반좌에서 탈출 하자 drastic